뚝딱 뚝딱 뚝딱이 재미있는 이야기 슬슬히 뚝딱뚝 이야기 속으로 짠 낚시하러 가자 잠깐 잠깐 너 낚시하러 갈 때 말하는 물고기 말하는 물고기가 잡혔을 때는 꼭 놓아줘야 한다 네? 말하는 물고기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아빠 들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듣고 싶죠 좋아요 그럼 우리 다같이 이야기 속으로 짠 아이고 다 큰 아들 녀석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일할 생각을 안하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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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가자미가 말을 하네?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하긴 한데 물고기를 잡아가지 못하면 아내가 화를 많이 내거든 제발요! 그렇게 눈물까지 뚝뚝 흘리니 불쌍하구나 그래 나도 말하는 특별한 물고기를 잡아가고 싶지는 않구나 아이고 자 이쪽으로 어디 어디 됐다 너여 가거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마누라가 화를 엄청나게 낼텐데 아이고 어쩌나 이거 참 할아버지 제가 필요할 때 이곳에 와서 가자미야 하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딱 한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아셨죠? 소원? 그럼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은 뭐 좀 잡았어요? 아이 그게 가자미 한 마리를 잡기는 했는데 응, 그래서요? 그 가자미가 글쎄 말을 하잖아 말하는 가자미? 아이고, 그 말하는 가자미 어딨어요? 어딨어? 가자미 어딨어요? 그 애, 놓아줬어 뭐예요? 말하는 가자미를 놓아주고 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불쌍, 불쌍 아이고, 이 불쌍한 애들을 붕기고 불쌍이야 아이고, 아이고, 오빠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구려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에요 특별한 물고기를 놓아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예쁜 딸 고맙구나 아, 그런데 물고기가 말을 하더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그런데 그 물고기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도 했다 어? 뭐라고요? 소원? 소원, 소원! 어머, 그럼 빨리 가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빨리요 아니, 그게 좀... 지금 당장 가서 소원을 빌어요 지금 당장 가서 소원을 빌어요 곧 애네면 집에 올 생각 많아요 불쌍해서 놔준 건데 소원은 무슨 소원? 일 안 하고 부자되기 바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진정해요 우 우 우 너무해 우 우 우 너무해 우 우 우 너무해 진짜 진짜 너무해 우 우 우 우 너무해 우 우 우 우 너무해 우 우 우 우 너무해 진짜 진짜 너무해 정품해 아휴 빨리 가서 우리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아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엄마 엄마 못해내면 집에 오지 마요 가자 고지요 아휴 이제 여의를 어쩌나 가장이가 수원을 주나 저, 저, 가, 가자미야. 가, 가자미야. 네, 소원을 빌려 오셨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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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 부, 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구나. 부자요? 아, 아니다. 아니, 그, 안 되면은 그 안 들어줘도 된다. 나는 그냥, 아, 나 하도 가보라고 해서 그냥 온 거다. 아, 오, 됐다. 가라.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이고, 부끄럽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가보세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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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구나. 고맙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가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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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빠. 아이고, 모두들 멋지게 변했구나. 아이고, 여보, 잘했어요. 지금 당장 가자미한테 다시 가요. 에? 아, 왜, 왜요? 아이고, 외기위엔 이번엔 날 여왕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해요. 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에 만족하세요. 지금도 우린 마음씨 착한 아버지 덕분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시끄러워. 시끄럽고 당장 가요. 빨리 가요. 아이고, 안돼요. 소원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 아이고, 뭐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 좋아요. 그럼 내가 당장 가서 가자미를 꽉 잡아서 뭐든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아이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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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요. 아이고, 부드러워요. 자자자. 응. 가자미야. 가자미야. 어서 나와라. 아이고, 진짜. 무슨 일인가요? 응, 저기. 나를 여왕으로 좀 만들어다옹. 네? 아, 싫어요. 당신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어요. 뭐? 싫어. 안 되겠구만. 얘들아, 가서 잡아. 네, 잡아. 막 잡아. 형, 가봐요. 왜 이래요. 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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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지 못할까?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신이다. 아이고 신이시여 그럼 그 가자니까 바다신의 아들 착한 노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도 더 큰 욕심을 부리다리 바다의 힘으로 운명하노니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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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이 뭐야 내 멋진 옷 나 배고파 아이고 이 녀석들도 아이고 아이고 욕심 부리다 망했네 아이고 시끄러 아이고 시끄러 언약이 재밌었나요? 그래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 아내와 아들들은 결국은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좋아 오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친구가 되세요 자 그럼 우리 뚝딱이처럼 큰소리로 하하하 시작 하하하 우와 우와 공기 맑고 인심 좋은 인재군 친구들과 함께한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고생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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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우 콩콩콩콩콩콩콩콩이 깽이 깽기 잔기 땅, 충, 짝꿍, 토끼, 별이, 다리 멋진 보안관, 마리오 함께해서 즐겁다, 마리오 목말리는 악당, 다다란, 다다란 정의의 터켓매니, 홈게파 뚝딱이와 개구쟁이, 우리 모두 다가와 침뚱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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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모두 모두 사랑해요 다시 만나자 안녕,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너랑 나라 둘이 영원한 친구 모두 모두 안녕